근데 너 혹시 지금 프로포즈 하려는 거 아니지? 진짜 아닌데? 귀신없지? 가라고! 확인 말고 젖어 타이밍이다 저... 소라 나 너한테 프러포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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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좀 취해봐 프로포즈? 어? 포즈... 아... 포즈? 뭐라고 그러고... 바보냐? 바보냐고... 근데 너 혹시 지금 프러포즈 하려는 거 아니지? 어? 프러포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냐? 비밀유지 아닌데? 에이... 드라마에서처럼 유람선 통째로 빌려서 막 불꽃 터뜨리고? 동서씨가 3단 케이크 밀고 나오고 백인혁에 꽃가루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동서씨 나오세요! 백인혁 나와라! 동서아! 백인혁! 근데... 진짜 아닌데? 으이그 농담이네요 당황하기 농담이야? 이번 건 진짜 재밌다 있잖아...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는데 곧 시작인데 어쩌지? 나랑 결... 나 영화 찍을 거야! 어? 뭐라고? 나 영화감독... 도전해보려고 영화? 봄에 하는 단편영화 공모전에 출품해볼까 해 그랬어?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신은 없는데 니가 전에 그랬잖아 수영하는 동안 행복했다고 그 행복은 안 해보곤 절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도전해보려고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? 그럼 내가 만나러 가지 뭐 응원할게 고마워 근데 넌 무슨 말 하려고 했어? 안 돼 이 타이밍이 아니야 귀신없지? 괜찮은데? 아냐! 좋아! 아 좋아 가! 가라고! 자 있어! 형이 날 고쳤어! 근데 현재야 니가 막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 같아 어? 내 심장이 터지는 소리야! 너는 타이밍이야 오늘은 타이밍이야 오늘은 타이밍이네 Operator 브랜덤 우유 와우! 와우! 와우!